안녕하세요. 영진닷컴에서 검색광고 마케터 1급, 지피를 맡은 박로성입니다.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한우리열린교육이라는 독서교육회사에서 마케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광고대행사인 대훈기획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검색광고 마케터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책이다 보니까요.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관련 매뉴얼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고요. 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학습하시면 저희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자격증을 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과 간단한 문제 푸는 게 끝나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광고 계정도 직접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이 10년이 넘어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고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충분히 푸는 것도 좋지만 광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먼저 알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현업의 광고의 성과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강의는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검색 광고를 마스터하러 출발해 보시죠. 출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이기적 시리즈에서 나온 책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에 대해서 시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중하로 분류해서 키워드를 태그를 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챕터별로 보겠습니다. 파트 1은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과목이고요. 32%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의 기초가 되는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배우고요. 또 디지털 시대의 환경 변화에 소비자의 특성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하시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존 이론만 매몰될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도 좀 많이 체크를 하고요. 우리 교재에는 새로 나온 트렌드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챕터별로 보면 먼저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는 한 중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빈출 태그는 온라인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또 주요 요소 등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챕터인 디지털 마케팅은 중 정도의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고 마케팅 패러다임,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소비자, 마케팅 프로세스, 포위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인 디지털 광고는 출제 빈도가 중 정도 되고요. 디지털 광고의 발전사, 또 배너 광고, 디지털 광고의 산업 구조, 또 배너 광고와 키워드 광고의 비교 이런 것들이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검색 광고 실무 활용으로 실제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검색 광고 실무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또 반복 학습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0%니까요. 상당히 높은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전문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이론과 실무를 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은 대부분 유사해요. 그래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카카오와 구글의 시스템을 비교하셔서 정리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챕터별로 보면 첫 번째는 검색 광고의 이해입니다. 출제 빈도는 중정도 되고요. 키워드 광고, 검색 엔진 마케팅, 광고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검색 광고 기획이고요.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미디어 믹스, 또 기획 프로세스, 예산 설정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검색 광고의 등록에 대한 거고요.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광고 시스템, 카카오, 구글 광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색 광고의 운영인데요. 캠페인 관리, 광고 그룹 관리, 키워드 관리, 광고 관리 전략 등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검색 광고의 활용 전략으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 챕터 첫 번째에 여기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EM의 실제 효과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 측정 툴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매출과 영업 성과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광고인 검색의 특성, 그리고 효과를 수치로 분석하고 성과를 끌어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산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또 좋은 문제를 많이 실어놨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는 키워드 관리나 랜딩 페이지나 고객 유입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꼼꼼히 보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적응해놓으셔야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셨을 때 점수를 좀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광고 마케터 1급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검색광고 마케터란 불특정 광고 방식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채널 특성별 광고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여기에 실무적인 지식과 역량이 매우 매우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마케팅이나 검색광고 전문인력으로 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계시지만 또 실무적인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책은 단순히 수험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실무의 성과를 좀 잘 내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격의 필요성은 일단 요즘 워낙에 중요하고요. 광고 기획자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알고 모르느냐는 광고의 성과를 올리고 또 캠페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 자격정보서비스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험은 비대면 원격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검색광고 실무 활용, 검색광고 활용 전략 이 세 가지 객관식, 40문항, 단답식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20문항입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100점은 100점입니다. 70점 이상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요하고요. 40점 미만이 되면 꽈락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자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수수료를 내고 원소 접수를 하신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시고요. 시험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3주 후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광고 마케터 1급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파트 1의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 챕터가 온라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파트 2에서는 검색광고 실무 활용이라고 해서요. 검색광고의 이해 그리고 검색광고 기획, 등록, 운영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파트 3에서는 검색광고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요.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및 실제 효과 분석 그 다음에 사후 분석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